아꿈선 3등과학 아꿈선 안녕하세요 아꿈선 초등 3등과학 김유정 선생님 김성현 박정현이에요 와 교실에 있는 자석을 살펴볼까요 오 얘도 자석 생각보다 많은 자석이 교실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석을 예로 들고 조사하고 자석의 쓰임새를 자석의 성질과 연관지어 설명해 봅시다 이번 시간 준비물은 스마트기기 그리고 실험관찰 75쪽에 볼림판과 똑딱 단추가 있으면 됩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자석을 이용하는 예를 스마트기기로 조사해 볼까요 선생님이 팁을 드리면 자석을 이용한 예,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생활용품 등으로 검색하면 빨리 찾을 수 있죠 조사하면서 자석을 이용한 예와 쓰임새를 실험관찰 42쪽에 적고요 실험관찰 73쪽에 붙임 딱지를 이용해 자석의 성질로 붙여 봅시다 네이버에다가 선생님은 자석을 이용한 예를 한번 쳐 볼게요 어디에 쓰게 안됐네 이용한 예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지식백가에서 찾아 볼게요 어? 여기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자석을 이용한 예를 검색하니까 이 예시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필통이 있네요 여기에 필통이 있고요 자석과 세부치가 있어서 뚜껑을 닫을 때 편리하다 성질은 자석이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붙는 거겠죠 또 학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석 집계가 있네요 이 자석 집계는 자석을 이용해 여러 장의 종이를 칠판에 붙일 수 있다 적고요 성질은 자석이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거다 라고 붙이면 되겠어요 두 번째 장소로 집에서는 드라이버가 있죠 드라이버 끝부분에는 자석이 있어 나사를 고정하기 좋다 성질은 자석이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거죠 또 냉장고 문은 문의 모서리에 자석이 있어 냉장고 문을 닫을 때 편리하다 그 이유는 자석이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성질이에요 이번에는 앞에서 찾은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성질 말고요 다른 성질로 물체를 한번 찾아 볼게요 살펴보니까 여기 같은 것끼리 밀고 다른 것끼리 서로 당기는 성질로서 고리 자석이라든지 자석 팽이가 있네요 이걸 또 적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다른 성질인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으로 방향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자석을 이용한 예가 많은데요 이 정리한 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실환관찰 75쪽의 돌림판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친구들과 말해볼까요?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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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 나 한다? 집, 냉장고문,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 오늘 선생님과 특별게스터와 함께 일상생활 속 자석을 이용한 예를 조사해봤어요. 자석을 이용한 물체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또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를 해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